그곳은 빛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 빛은 오늘도 잠들지 않는다 너의 빛으로 물든 나의 기억들은 불을 끈 내 방 안에 작은 점이 되어간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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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스트라 녹음을 하러 오케스트라 녹음을 해요 나 스끼인아 마이 세냐 벌써 이러면 안되는데 근데 끝나고 아쉬워야 되는데 네이디가 너 어깨 뽕좋아 어? 배고프다 아니, 이렇게 이렇게 좋은데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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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끼리 여기는 그냥 축하하는 오늘의 문제였다고 생각했죠. 둘째. 하나 벌레 넣어봐. 둘째. 옥. 진정. 둘째. 옥. 다행이다. 은예인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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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연인이자 기쁨이었던 너에게 2019년 12월 31일 to my lovers 한글자막 by 한효정